이미지하고 가볍게 전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직접 겪어보십니다. 체력적으로 지쳐있겠지만 마지막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 상당히 준비로 잘 되고 있고 팀 분위기는 상당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주 그리고 스프매치 두 경기가 사실상 올해 올 시절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게 상당히 중요한 두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아리 스프린 나름대로 마지막 환경비인 만큼 감독님을 지시하게 될 선수들이 잘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시아 침탈스도 있고 지금 조금 획득한 상황이 아닐기 때문에 선수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환경비, 환경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회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4표에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마이키가 적은 goal에 지쳐서 제주에 패널을 잃고 미치고 제주에 상당할 수 있습니다. 장국과인의 차이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건 축구입니다. 저는 이 팀에게는 이 팀에 가장 중요한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챔피언스트로 택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페이트랑 케어와는 엄연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간 느린 템포에서 경기를 하다가 상당히 공수 전환 속도나 개개인의 대인방어, 압박의 강도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주 같은 경우는 골이 없을 때의 위치나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팀에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느끼고 있고 아직까지 실전 경기에서는 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맞춘다면 그 효과를 한번 누리고 싶습니다. 두 팀도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로지 앞만 보고 마지막 유정의 미를 부르기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될 그런 경기들이 곱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 우리가 조금 강력한 완승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걸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